안녕하세요 스카이리의 리더 채연입니다 오늘 저희 스카이리 멤버들을 위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했는데 뭘까요? 바로 탈사를 불러줘 라는 게임입니다 탈사를 불러줘 이 게임은 노래선 점수가 84점에 가까운 사람이 우선 게임이에요 근데 왜 84점인가? 네 왜요? 당연히 저희 데뷔가 8월 4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숫자였군요 그래서였어 그래서 이게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84점에 가까운 사람이 1등을 하는 거고 이게 또 꼴찌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칙인가요? 그거는 나중에 볼게요 오 저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 렛츠기릿 사실은 넌 더 아름다운 게 없을래 네 네 네 사람들과의 역스란 한마디 뭐가 너와의 어묵에 간추목해 자랑해 줘 I say 그게 어디간데 너 말야 가끔 어두운 기운들 I'm a be a fire 어차피 저의 내 곁에 I stay with me 아 와 와 와 와 다시 한 중 아 이거 너무 냉정하다 어떡해 이거 너무 냉정하다 어떡해 우회한 만큼 가수로 찢어진 것 야 고 가만히 서운해 내가 너무 바란 말으로 행복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볼게 저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팀이지 않았어?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팀이기 때문에 다 같은 생각을 한다고 내 생각이 어디 생각인가? 내가 지금 텔레파시를 보내볼게 다들 받았어? 보인다 보여! 아니 에린의 미래가 보인다 언니 괜찮아요? 괜찮지 나왔죠? 운전지 열정이 올라간 거야 음악이 좋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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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inicians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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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 속에 남은 내가 아닐까 이끌어져버린 환영인 것 같 잠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는 내게 맞춰질 수 없어 1등은 1등 우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녁 메뉴 선택권 아무도 모르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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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붙어 나 나한테부터 이 날의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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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의 아이스크림 이 날의 아이스크림 이 날의 아이스크림 이 날의 아이스크림 이 날의 아이스크림